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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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분은 보인중입니다. 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방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을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Dongjok, Dongjok. The station number is 431.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9. Please, watch your step. 이곳은 고객님은 가뎌에 공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안에서 공부하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